사랑의결사 나라가 너플너플댄스 사뿐사뿐 댄스 알아서 그냥 Watch 노래가 벌써 딱 듣는데 본인은 어떠세요? 잘 될 것 같아 이 노래가 공제 연습해보면 아시잖아요. 일단 노래 자체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너무 신나는 곡이라서 저희 가족들한테 들려줬는데 식사 자리에서 제가 들려드렸거든요. 근데 다 체하실 것 같다고 노래가 너무 신나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밥 먹는 기분이라고 하셔서 식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신나는 그런 곡이라서 앞으로 많은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2019년을 강타 노래일 것 같은데 그러면 차근차근 김수찬 씨와 얘기도 나누고 또 사랑의 해결사 얘기도 나눠보고 뮤직비디오 얘기 등등을 나눠볼게요.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 엔터테인먼트 옮기셨어요. 옮긴 후에 첫 신곡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해결사가 어떠세요? 무대도 옮기셨고 소속사도 옮기셨고 어떻습니까? 정말 뮤직비디오 엔터테인먼트 와서 정말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일단 기쁘고요. 막 케어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번 곡을 연습함에 있어서도 좀 뭔가 그전에 느껴지지 못한 체계적인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중분들한테 좀 더 완벽한 무대를 가수로서 보여드릴 수 있는 발판을 뮤직회의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하려고요. 그래요 그래요. 뮤직회의에서 뮤직회의 하면 홍진영씨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수찬씨가 있고 그러네요. 홍진영씨를 사실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한테는 사실 제 인생을 바꿔준 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따르릉. 홍진영씨랑 만난 적은 있습니까? 계약하고 회사 옮기고 나서 회사 옮기고 나서는 정식으로 뵌 적은 없고요. 왜냐하면 또 진영인나가 미국에 콘서트 있으셨잖아요. LA에서 콘서트 갔다 오시고 지금은 또 잠깐 쉬고 계셔가지고 못 뵀는데 아마 뵈면은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고 제가 또 동생이니까요. 좀 귀엽게 애기도 막 부리고 하려고 해요. 그렇죠. 아니 또 홍진영씨가 오실 거예요. 그렇죠? 아까 뮤직비디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모모랜드 우리 대세 중에 대세 연우씨가 나만의 극 중에서는 사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설정이에요? 사귀고 있는 그런 설정이죠. 설정이고 이렇게 감동도 주고 모든 여자친구의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준비된 남자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솔직히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찍기 전에 모모랜드 연우씨가 나오신다고 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걱정을 한기보다도 모모랜드 연우씨가? 네. 제가 제 막내 동생이 막내 동생이 요즘 모모랜드 연우라고 하면 정말 제 막내 동생이 중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진짜 인기가 너무 많은데 오빠 진짜 그 팬분들한테 맞아 죽으면 안 되는데 막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연우씨가 또 그날 직접 그런 얘기를 또 하니까 연우씨가 직접 영상도 이렇게 찍어서 저희 막내 동생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오빠 그럴 일 없으니까 저희 팬들 착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어요. 그런 건 이제 그렇죠. 걱정 안 하셔도 됐고요. 아니 연우씨랑 촬영하면서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어요? 이런저런 워낙 또 늦은 시간이었고 연우씨가 지칠 법도 하신데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이래 임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망가지게 뮤직비디오에는 담겨있지 않지만 번외로 비하인드스토리 같은 영상에는 나중에 나올 거거든요. 같이 코믹춤도 추고 되게 털털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얼굴이 이쁜 외모랑 정반대로 되게 털털하고 모모랜드 팀들 자체가 뿜뿜이죠. 에너지 자체가 네네. 진짜 에너지 넘치고 오히려 제가 좀 지쳤었는데 그 정도 시간대는 아침부터 촬영을 해서 정말 큰 힘을 받았어요. 연우씨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 사랑의 결사 모모랜드 연우씨까지 나오면 더 화제가 될 것 같고 노래도 딱 듣는데 진짜 노래가 뭐야가 아니라 어 저 뭐야? 기억이 자꾸 남으니까 네 네. 자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사실 요거는 뭐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니고 제작사도 살짝 여쭤보래요. 따르릉처럼 트로트 히트곡들이 엄청 많은데 따르릉이 어떻게 좀 나름 괜찮은 곡인가요? 당연하죠. 진영이 누나가 쓰셨고 워낙 소화하시는 고개를 못 드시죠. 하여튼 워낙 소화하시는 가수분이 되게 잘 소화하셔가지고 아마 제가 불렀으면 선배님처럼 그렇게 잘 소화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이게 막상 저도 뻔뻔하게 제 사랑을 잘하는데 막 사례하니까 그러는데 그 사랑의 해결사도 어떠세요? 2019년 히트곡 라인에 들어갈 것 같으세요? 본인 생각으로는? 어 히트곡이 되려면 일단 대체적으로 히트곡이 되는 노래들은 일단 노래가 중독성이 있어야 되고 춤도 대중들한테 각인이 되는 춤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사랑의 해결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랑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그 전략이라든지 필살기를 보여줄 수 있나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사뿐사뿐 할 때도 표정으로 사뿐사뿐사뿐 달려가 달려갈 때 약간 눈을 찡그려 주는 게 포인트 달려가 너 풀러풀러풀러풀나라가 그리고 감동을 줄 거야 원래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어서 못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하트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꾸로 이렇게 하는 하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감동을 줄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젊은 분들이 아마 좀 나도 저렇게 한번 쳐보고 싶다 라는 그런 욕구가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래가 지금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6시에 이제 공개가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